오늘은 동전을 반만 씻어볼거에요 일단 이거 로션을 먼저 이건 참고로 새 거 보여줬어요 이거 로션이라서 좀 잘 안되네요 이제 소독제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소독제에요 약간 유화적 누군 느낌? 이제 빈 너무 많이 했네 이거 카펫은 아닌데 제가 포카포장할 때 사용하는데거든요 이거 닦으면 돼서 상관없습니다 안 닦이네요 친구 거 빌린 거예요 그거 다시 줘야 돼요 영상 찍은 거라서 이거 좀 애한테 소중할 거 같네요 배속해야 되겠다 근데 저 배속할 줄 몰라서 어떡해요 아 안보이시구나 좀만 옆으로 얘 지금 거품이 됐어 생크림 공장이 됐어 근데 저 배속하게 됐어요 야필이 아필이 저는 참고로 마마 아필이 참고로 마마 생랄까 생각돼 노세는 못돼 참고 참고로 마마 삐녀뽄 참고로 마마 참고로 마마 내가 참고로 마마 부붂이 부붂이 더러운 물이 하나도 안 모이네요 이제 물로 씻어볼게요 아 물이란다 소독제로 이제 좀 씻어줄게요 이거 하나도 안 닦였는데 제가 아이패드를 찍는 거라 노래는 그거 핸드폰으로 들었거든요 사실은 로블럭스 할 때는 못 들어요 그때는 핸드폰 써야 돼서 아니면 TV로 하면 되겠네 다시 로션 이게 잘 안 씻기네요 베이킹 소다 좀 가져올게요 베이킹 소다 좀 뿌리면 가져올게요 베이킹 소다 좀 뿌리면 가져올게요 너무 큰데? 끝! 야!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리는 즐겁고 헤매하면 너도 행복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진짜 너무 힘드네요 손이 지금 빠질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전하지만 사랑해요 저 늦게 올 때 좀 봐주세요